감으로 자른다. 아이고, 괜찮아. 신신 안정을 위해 베이비 요가를 하러 갔습니다. 다리를 가볍게 틀어주세요. 균형 잡기 요가입니다, 이때. 좋아요, 다시. 펀트 상태까지 해볼게요. 펀트 상태까지 해볼게요. 펀트 상태까지 해볼게요. 진짜 아빠가 못하겠어. 한 발만 가봐. 한 발만 가봐, 한 발만. 이리 와봐. 은우야, 이리 와봐. 우리 아이 발바닥이 전화기로 변신. 디자인. 오늘 할 수 있어? 자, 버거 눌렀어. え? chioigan 지는 건가śnie. 안 되지, 운 goo 안 되지. 언니, 뭐 chassis. 고수 ri tewenza perfect千송. 이렇게 adapts. 어떡하냐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에이 에이